네 반갑습니다. 꼭 봐야할 마감시황 12월 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연의 소식 먼저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다음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별주 장세 산타는 어디로 올까? 오긴 오겠죠. 그런데 그 산타가 어디로 올지를 제가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 1층 이메혁 1번 출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갑이 없고 문의는 요번호로 하시거나 아니면 010-5910-0675번 제 개인전화번호인데 여기로 연락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뭐 저 금일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상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걱정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이대로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시기적으로 2006년도에 금리 역전이 이루어지고 2008년도 금리 금융위기까지 시간이 약 2년 정도 흐르거든요. 지금부터 조심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장이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렵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에 대한 지지 여부를 테스트한 다음에 행복한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던 겁니다. 그죠?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상기하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종목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 반등을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분들이 이렇게 반등되면 그렇게 쉬운 주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돈 쉽게 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장은 아니고 시장 자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 IQ는 600이에요. 우리 한 명 IQ 아무리 짜봤자 110에서 140, 150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지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1.6%가 하락을 했고 닛게이가 1.9% 빠졌습니다. 금액 코스피 같은 경우 1.5% 빠졌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사실. 중국이나 닛게이는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환율이 1,120원대를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하면서 조금 반등이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10연물이 또다시 출렁거리고 있어요. 0.8% 빠졌고 그리고 0.6%가 30년 빠졌습니다. 여기서 미국 금리를 조금 보고 가셔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면 금리편을 꼭 참고하세요. 금리 역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5연물을 우리가 중장기 금리라고 하는데 요금리가 2.767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제는 2연물만 넘어섰거든요. 2.780 이게 더 높죠. 그러면 금리 역전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3연물도 2.813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더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선물 시장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로 3연물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서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1연물부터 시작을 해서 10연물까지는 지금 얼마 퍼센티지가 별로 안 나요. 0.1% 0.1 차이 나거든요. 지금 2.7이잖아요. 여기 2.8입니다. 2.8이에요. 차이가 상당히 줄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 그러면 정말 역전이 많이 나오겠죠. 지금 이미 시장은 12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2연물을 3연물이 현재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1연물 자체도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의 지금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 자체가 지금 이번에 한 1년에 4번째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말을 들어야 돼. 사실. 지금 트럼프는 주식을 올리려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연준이 지금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은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불안한 장세를 계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돼 버렸습니다. 미국 형님의 방향만 기다리는 글로벌 증시. 무슨 말이냐. 오늘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기대를 했지만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1%대의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힘을 받지를 못하죠. 그리고 전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금리 역전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 빠졌거든요. 그만큼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글로벌 증시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에 조금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임맥주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됐는데 똥과 된장을 구분해야 할 시기라는 말인데 시장이 이제 안 좋다보니까 대선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관련주, 황교안 전 총리 관련주, 그리고 오늘 유승민 관련주, 박원순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들 움직이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박원순 관련주, 모엔즈 이런 종목군을 한번 가져볼게요. 모엔즈 오늘 빠졌죠. 박원순 관련주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서한, 유승민 관련주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대신정보통신, 이런 거 유승민 관련주입니다. 다시 추가적인 상승은 없었거든요. 진양산업, 오세훈 관련주입니다. 오늘 진양산업에서 뉴스가 나왔죠 지금.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의미가 있는 뉴스니까. 주가 변동사항 없다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내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뉴스가 사유없다. 여기에 나오죠. 최근 당사의 양준영 이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당사 주식이 속칭 테마주로 여겨지며 7만 주가 변동을 겪게 됐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준영 이사는 오세훈 전 시장과 일면식도 없다. 현재까지 당사와 양준영 이사는 사적 공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인맥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조금 타면서 올라왔지만 여기서 혹시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우리나라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인맥주는 갑작스럽게 또다시 크게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고객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추경 매수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대선주 할 수 있어요. 인맥주 할 수 있습니다. 테마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 수익 낳을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현재 단기 고가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오늘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오세훈 관련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 주가를 한 번씩 잡아서 가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맥주는 단기 고점 명력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추경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노드나드 하락세, 저가 지지 여부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지수 잠깐 볼게요. 지수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85포인트를 찍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하단을 얘기했던 게 이제 2050포인트 중후반입니다. 결국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 차라리 내일 갭 하락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 포인트가 조금 나타날 수 있어요. 미국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일단은 고가 권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가 갇혀있는 자리거든요. 결국 고가도 박스, 저가도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자체가 한 번만에 저는 무너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런 박스가 조금 연출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가 권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저가, 고가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낙폭이 조금 컸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은 오늘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켜볼 수 있는 그 관망의 자세가 조금 필요한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욱 하락을 많이 한 이유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게 오늘 장의 핵심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6%, 1.5%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3.2% 빠졌어요. 자, 코스닥이 잡주라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결국에는 지금 코스닥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원론적인 이유를 한번 같이 보자고. 원론적인. 뭐냐? 결국에는 코스닥은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강했고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오늘 한 번만에 무너지면서 크게 급락을 했다. 이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입니다. 코스피는 그에 반해서 비율적인 부분을 본다면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앞으로 향후 동안 계속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죠. 자, 인정해. 그러면 여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많은 게 좋은 것인가? 아니, 적은 게 좋은 것인가? 저는 차라리 적은 게 좋다 봐요. 어차피 지금 시장이 2018년도 그랬습니다. 2018년도 실적 좋은 종목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잖아요. 제조업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올랐습니까? 안 올랐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 올랐다니까요. 그러면 2018년에 오른 종목이 뭔데요? 뭡니까? 바이오 올랐잖아요. 엔터즈 올랐잖아요. 경업주 올랐어요. 결국에는 이 3대 축이 올랐는데 그 3대 축에 대한 핵심은 누구냐?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 올랐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주가를 못 올리지? 아닙니다. 개인들이 2018년도 올랐습니다. 주식은 뭘 먹고 산다? 꿈을 먹고 살면서 주가를 올려왔어요. 바이오 뭔가에 대한 임상, 아니면 엔터즈에 대한 뭔가에 대한 스타성, 경업주 통일에 대한 기대감, 철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글로벌 정시 자체가 불안하더라도 경업주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탈 수 있고 바이오에 대한 개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엔터즈에 대한 인근이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더라도 개별 장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인맥주들이 왜 올랐습니까? 대선주들이 왜 올랐어요? 기대감으로 올랐잖아요. 물론 대선주와 앞에 얘기했던 종목군들 간의 그런 테마, 그런 메가트렌드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 자체는 코스닥은 현재 기대감이 오르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많이 빠진 것은 우려감에 많이 빠진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에서 6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6만원까지 내려가잖아요. 6만원까지 내려간다. 코스피도 빠집니다. 바이오 죽습니다. 그런 장은 아니에요. 실내제는 A7B나 아니면 여타의 종목군들 임상을 다들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투자 심리 자체는 바닥 권역을 다시 한번 다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던 게 뭐였습니까? 저가 권역에서 많이 빠지면 차라리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바이오라든지 바이오도 선별이 중요하겠죠. 바이오라든지 엔터주라든지 또는 경업주라든지 그중에 철도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빠질 때마다 많이 빠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저가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쫓아가서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차피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이 올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더라도 종목군들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왔잖아요. 그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시장 안에서에 대한 뭐랄까요? 유일한 방법군, 유일한 솔루션을 우리가 찾는다면 지금은 결국에는 기대감이 오르는 증시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해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에라이 주식, 진짜 싫다. 주식 정말 싫다. 이렇게 욕하고 주식하시는 분들 많아요. 욕할 거면 주식하지 마. 욕할 거면.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그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한 솔루션을 가지고 정답에 가까운 정답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또다시 바이오, 경업, 엔터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에서 특히 바이오를 좀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저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임맥주에 대해서도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식이지만 우리가 지금 코스닥 안에서도 바이오 안에서도 엔터지 안에서도 경업주 안에서도 바뀔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이 똥이고 어떤 것이 된장인지 먹을 수 있는지 맛을 봐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판단해서 지금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스닥이 결국에는 반등에 대한 포인트, 반등이 나오고 그 반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바이오라는 것을 지금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를 10번 강조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개별주 장세 안에서 놓여있고 점점 수급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목별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것을 꼭 우리 가족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도 그에 따라서 꼭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서 시장을 바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가 그냥 뭐 철도관련이 빠졌죠. 가스관관련이 빠졌습니다. 화장품 많이 빠졌죠. 그리고 LG그룹주 빠졌고 화학주 빠졌고 철강주 빠졌고요. 철강주 기술적 반등 아직까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근도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계속 빠지지는 않는다. 2차전지는 많이 빠졌어요. 그냥 이렇게 빠진 종목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거를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대로 그냥 죽지는 않아요. 횡보성 장사 연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장이 갑작스럽게 냉각된다. 그런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이게 또다시 미국 증시가 한번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또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또 바뀝니다. 금방 또 바뀝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쌀사 비팔배라고 했어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고 뺀다. 아시겠죠. 그 기본을 좀 더 지키는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힘들거나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항상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경매수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본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텔레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SK텔레콤은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여기서도 다섯 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배당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생기거든요. SK텔레콤을 말씀드릴 때도 시장의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당주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마라. 정유주 하지 마라. 통신주 할 거면 SK텔레콤 해라. 그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단 배당금이 상당히 큽니다.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SK텔레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보시면요. 중간 배당은 상관없고 연말 기준은 봅니다. 8400원, 8400원, 9000원, 9000원, 9000원. 언제부터? 2015년부터 9000원이에요. 9000원으로 따지면 287000원이에요. 그죠? 9000원이잖아요. 3.1%입니다. 물론 여기에 배당 소득세 빼겠죠. 그래도 높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이자 비율 따지면 실질금리에 대해서 따진다면 이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이 최태원 회장의 행보를 꼭 언급해 보셔야 돼요. 좋은 뉴스 조만간 한 게 나올 수 있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그건 공유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런 거는 무료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해요. 이거 꼭 기억합니다. 다원시스인데 다원시스가 열차를 만드는 서울의 지하철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지하철 솔로가 연장되면서 이 다원시스가 지금 오늘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 사업의 다변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 S1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S1도 차트로 설명을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앞에서 크게 급락을 했던 것이 2분기 실적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 자체가 이제 회복하고 난 다음에 쭉 오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주가가 이렇게 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분위기 때문에 꾸준하게 뭔가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는 기업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1까지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원시스도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닷건 여기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단계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큰 거래량 자체에서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조금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여기에서 바닷건역을 다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꿔서 올라가는 자리 이 자리를 조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가족분들 다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시장이 그래서 어차피 지금의 이 사태를 냉정하게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금리 역전은 안 됐고 오늘 미국장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요점은 일단은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먼저 가장 큰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개별 주장은 이어진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그 부분이 일단은 일단락 대조하지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될 수 있다는 부분 지수는 행보성 장세를 연출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 정말 많으셨고 내일 똑같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투자 하시고요. 즐거운 매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